7월 3일 6월 3일 6월 3일 7월 3일 식사요? 앉으시면 돼요 편하신데 앉으세요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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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우와 털이 별로 없네? 아니요 완전 연년생이에요? 완전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지금 연년생 어? 잠깐만 사장님? 어? 사장님이 아드님이시구나 한 번만 썰어주세요 내가 그 다음에 따라갈게 아니 그냥 가시면 어떡해 사장님 어? 오늘은 저기 안해요? 장사? 아니요 아니요 오늘도? 일요일도? 아 저녁이니까 우동라면 치킨 우동라면 치킨 네네네 그냥 우동라면 굿 굿 굿 굿 굿 굿 땡큐 아닙니다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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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этих 우동우리 우리 이게 아 아 네 왜요? 맞네? 그럼. 뽀뽀뽀뽀 라면 나왔어요? 라면 나왔어요? 이거야 이거 자꾸 뱉는다 어이구? 이거? 아빠 얼굴 드셔. 땀에다. 아이 됐다. 아유. 봤나요? 봤다. 나 봤다. 어떻게 해요? 네. 지금이 뜨거워서 조심하셔야 돼. 아아. 엄마도 못먹어. 외식을 뭐 하시러. 몇 년생이에요? 네. 그렇구나. 맛있다. 이거 만져봐 이거. 응. 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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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왁스 빨리 줘. 아빠 먹으면 될 것 같아. 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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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 틀어. 이거 틀어. 이거 틀어. 이거 틀어. 이거. 어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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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. 아빠 아니면 안 되는구나. 야아. 고난이도다. 하하하하하. 우와. 과자 골라서 와. 네. 저희가 볼게요 식사하세요 희동아 이거 살거야? 이거 살거야? 그건 무겁잖아 이거 살거야 그거? 오케이 저기 아저씨한테 주면 돼 저 삼촌한테 같이 가봐 같이 가봐 그거 산대요 세아야 그걸 산대? 왜? 세아야 그거 뭐 이거 산다고? 세정아 자꾸 누라고 오래잖아 이리 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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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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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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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5년 본다 5년 5년 5년? 5년도 한번 못 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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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귀엽다. 하나씩만 사는 거야. 또 한 번만 사는 거 줄게. 아, 스포츠 지금 200원이었구나. 안녕. 자, 얼만지 먼저 얘기 들어야지. 얼만지 얘기 들어야지. 이거 물건을 주고 이걸 찍어야지. 우리 차 참고 차고 초콜릿을 샀는데요? 초콜릿은 어디 있어요? 초콜릿 없어. 사탕 밖에 없는데? 미역사탕은 어디 있어? 엄마한테 있어? 미역사탕 다. 미역사탕. 미역사탕 하나 조절을 다 사내야 돼. 엄마, 빨리 사탕 사내야 된다고. 두 개 끝이에요? 여기 있어요. 리안 마이투도 있잖아. 리안 마이투도 있어? 리안 마이투도 어디 있어? 리안 마이투도 안 샀는데? 리안 마이투도 있어? 리안 마이투도 있어? 여기 있구나. 사서 준거야? 응. 잠시만요. 거스름돈 줄게요. 거스름돈이요. 여덟 개. 세 개. 꿀꿀이 먹이에 넣을 거야? 저금통에 넣는단 말이야. 너무 방붙였어요. 방붙였다고? 방붙였어? 아! 누가 방붙였어? 아 무슨 냄새야. 예 들어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. 안녕. 어머니 봉투 담아드릴까요? 다 되죠. 그죠? 검정 봉투? 예. 어머니. 너무 어려 보이셔서 신분증 검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. 어? 무음해. 무음해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아이고. 감사합니다 아이고. 에이그. 잠시만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나 좀 좋아해 주겠니? 아 제가 죄송해요 이미 좋아하나. 누구야 누구? 그 슈퍼준이요. 그 슈퍼준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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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오늘? 저 바남. 바남? 바남이 어디에요? 어디서 왔어? 저 서울에서 와가지고. 서울에서 왔는데 모르겠어요. 식사는 하셨어요? 식사 안 하셨어요. 당연히. 가서 드시는 거예요? 응. 서울끼리까지 와갖고. 아리랑이. 네. 돈 얼마 받아? 돈이요? 응. 사장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모르겠네. 사장님이 친한 형이라 도와드리고 있어요. 도와드리고 돈 받아야 돼. 돈 안 좀 안 줘. 그러니까요. 돈 달라고 해야죠. 돈 달라고 할까요? 얼마 달라고 할까요? 얼마 달라고 할까요? 얼마 달라고 할까요? 얼마 달라고 할까요? 10만 원 더 받으면 10만 원 더 받아요? 10만 원 더 받아요? 10만 원 더 줘요. 10만 원 더 줘요? 그럼 10만 원 밑으로는 절대 받으면 안 되겠네. 네. 오케이. 아무것도 말고 엄마 준 것만 봐. 그 돈 말은 하지 말고 그래서 주면 어떻게 물을 주냐고 그래. 적게 주면? 오케이. 제가 참고해서 꼭 받아내겠습니다. 어머니 5분 남았는데 이제? 이제 가셔야 되겠다 어머니. 5분 남았어. 5분 남았어. 나 가야 돼. 어머니 건강하세요. 조심히 가시고. 들어가세요. 노lehKUN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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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야구 선수. 야구 선수. 야구 선수. 야구 선수. 뭐 스캠을 지쳐야죠? 수은제? 고등학교? 세종. 주어? 와 중학생이네? 도민이 왔구나? 다 아시니까 다 아는구나 뭐 먹을래? 라면 두 개 해 주십시오 라면 두 개요? 대게 라면 대게 라면 두 개 도민아 또 새우 책임도 먹어볼래? 네 도민이 새우튀김도 먹어볼래 네 마지막 새운들 다행이다 마지막이다 왠지 도민이는 다 먹을 것 같은데 드신 맛 하세요? 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동 어떠세요? 우동도 맛있어요 학생이에요? 네 재창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가요 정말? 아 아버지이시구나 네 똑 닮았어 기분 나쁘다 왜 아버지가 미남이시잖아 이 근처에 살아요? 아니요 전 부모 집에 놀러와가지고 방학이라서 방학이라서? 아우 우리 좋았다 그냥 안재워 오우 나이스 나이스 그 야 근데 엄마가 못와가지고 아셨어요? 엄마가? 엄마가 좋아하시거든요 아 진짜? 네 근데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타나질 않아요 다 누구의 엄마가 누구의 친구가 당사자가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나 좀 좋아해 주겠니? 아 아 제가 죄송해요 이게 좋아하는 누구예요? 누구? 그 슈퍼주니어 그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이 중에는 없고 알았어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? 맛있게 드세요 튀김도 바로 드릴게요 도민아 밥 말아 먹을 거니? 네 왠지 도민이는 밥을 꼭 먹어야 될 거 같아서 일단 말아봐 네 다 먹었네 싹 다 먹었네 맛있는 거 하나 먹어 아이스크림? 그래 가자 안녕하세요 안 먹어나? 동민아 근데 안 힘들어? 근데 그래도 재밌지? 네 그래 재밌으면 뭐 힘들어 하죠 당연히 힘들지 오른손이야 오른손이야 오른손? 이거 조심해야 돼 뚜껑 던지고 그냥 아저씨같은데 잘 하려고 안와 근데 그거 해야 돼 너 지금 안 아프지? 조금만 아프고 그러면 이거 확 퍼져가지고 그게 관리를 해야 돼 이야기 들을테? 나도 야구했었거든 초등학교 때 아 그랬어요? 나는 야구선수 중에 박용택 알아? 용택이 형이랑 승수창 이재우 이렇게 같이 그럼 몇 년에 있어요? 저는 3년? 짧게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우리 때 막 연습하면 막 겨울에는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그거 하고 그리고 막 운동장 이거 갈고 막 이거부터 다 해야 되거든 그건 해야 돼 그렇지 지금부터 하지 어쩔 수 없나봐요 땅 고르고 물 뿌려주고 서울에는 성공 뿌려주고 좀 지겹겠지만 잘해봐 관리해 니가 니 몸을 잘 운영해야 돼 고생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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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